1. 섹션 1 섹션 1 코드 1 5 왼쪽 오른발 코드 셔플 왼발 코드 락 립컵 백 셔플 섹션 2 오른발 사이듈락 립컵 크로스 셔플 왼발, sagular, 리포고, 크로스, 혀, 풀, 텔. 섹션 1, 2, 컴투.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쪽 바위스, 텔,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왼쪽, 롤린 바위어, 포르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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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스텝, 포르턴, 사이드 스텝, 터치. 섹션 4, 오른발 포르턴, 힙범프, 스텝, 왼발, 힙범프, 스텝, 오른발, 비하인드, 포르턴, 오른발, 비하인드, 포르턴. 섹션 3, 4, 컴투.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섹션 4, 2, 컴투.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리스타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인 12시 방향에서는 16카운트 후 리스타트. 7번째 월인 6시 방향에서는 24카운트 후 리스타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